디모델 호소 2장 2장 1절 2절 3절 가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이세요 살 때 보면은 살 때 보면 말도 안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집어져요 아니면 그냥 차분해져요 뒤집어져요 말도 안되는 사람이 있는거에요 야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 이거 타는거 같애 아 불 꺼야 돼 아 불 꺼야 돼 아 불 꺼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다시 꺼주시고 다시 꺼주시고 아 불 꺼 sermon 감사합니다.